안녕하십니까. 은퇴를 앞둔 아니면 연령을 불문하고요. 한 번쯤은 우리가 은퇴 후에 살고 싶은 국가 혹은 은퇴 후에 살고 싶은 도시를 고민은 해봤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녀들과 가까운 그런 지역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여행 후에 푹 빠져 있었던 어느 소도시를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퇴자들의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해서 최근에 그 US 뉴스가 전국 150개 도시에 기후, 생활비, 집값, 행복도, 퇴직자에 대한 소득세, 세금, 그리고 고용시장이 어떤지 또 의료환경은 어떤지 등을 토대로 해서 은퇴하기 좋은 도시 소위 은퇴 천국 도시를 쭉 리스트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특징도 물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가운데 6위의 뉴욕 그리고 8위, 9위 등을 제외하고는 흥미로운 점이 모두 펜실베니아에 있는 도시들이 차지해서 펜실베니아가 올해 최고의 은퇴 지역으로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이 헤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왜 펜실베니아가 그럴지 하나씩 조금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펜실베니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잠시만 좀 미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전에 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혹시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눌러서 스토리 뉴스 가족으로 등극하시는 건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또 누르면 취소가 되니까 그때는 구독 버튼 필요 없고 좋아요,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펜실베니아는 전체 인구가 약 1100만 명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동부 여러 대도시설과 인접해 있어서 은퇴지라 하더라도 경치만 적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자세히 보니까요. 이 펜실베니아가 의외로 동부 쪽의 대도시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뉴욕도 그렇고. 자, 물론 한인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또 좀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사실 한인 사회와도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한인 인구는 대략 7만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지리적으로는 뉴저지도 가깝고 또 뉴욕 등과도 아주 인접해 있어서 이 한인들 가운데는 뉴저지의 직장이 있는데 펜실베니아에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은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조금 멀면 한 1시간 걸린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LA 지역에서도 LA 한인타운 인근에 가까운 데서 산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트래픽 걸리면 1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출퇴근할 때 1시간 20분 이런 정도는 보통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펜실베니아에 대한 거리감을 어느 정도 없앴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은퇴 천국 탑10 그리고 플러스 몇 개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천국 1위는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로 선정됐습니다. 인구 58만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17.7%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들, 이제 앞으로 순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달 모기지 페이먼트의 평균 값이 이게 다 나옵니다. 자,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모기지 페이먼트 한 달 평균 값은 945달러였습니다. 렌트비, 아파트 렌트비 중간 값은 1019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 따라서 에? 그거 몇 개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LA와 비교한다면 아파트 LA는 한 달에 1,000불 얼마짜리는 아예 찾을 수도 없습니다. 원베드룸이라 하더라도 2,000불도 넘어요. 한 2,500불 정도는 돼야 웬만한 아주 새 집도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얻을 수 있는데 조금 새로운 콘도나 새 아파트 같은 거 찾으려면 원베드룸도 3,000불 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자,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는 지난해 2위였는데요. 올해는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아파트도 싸고 몰기지 페이먼트도 한 달에 1,000불이 채 안 되는 그런 해리스버그는 사실 펜실베니아의 주도입니다. 캐페르3.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해리스버그는 시니어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10위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해리스버그는 펜실베니아주의 주도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바꿔 말하면 뭐냐면 저기 어디 멀리 떨어진 경치만 좋고 자연경관만 좋고 좀 고립되어 있는 절대 그런 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해리스버그는 주민 행복도에 있어서 15위 퇴직자 세금 부문에서는 3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주거 환경도 시니어들에게 친화적인 데다가 시니어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은 사스케하나 강이라고 하는데요. 사스케하나 강을 끼고 소위 말하는 강뷰, 리버프론트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산책과 조깅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 인근 구규림에서는 캠핑과 하이킹, 물론 은퇴하셔서 기운 없어나 그런 거 한심 없으면 하실 수 있지만 가족들이 놀러오고 또 손주, 손녀들 놀러오고 하면 근처에 이런 게 있으면 좋아하죠. 이런 걸 끼고 있어야 손자, 손녀들이 놀러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다고 갔더니 2시간, 3시간 갔는데 어른들은 경치 좋다고 하는데 아이들 볼 때는 경치 거기서 거기고 여기서 돌아갈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놀 것도 없고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캠핑장, 하이킹장, 그리고 강도 끼고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애들이 놀러오기 좋죠. 그래서 매력적인 은퇴지로도 꼽힙니다. 그리고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대시 등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메트로가 또 아주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이동도 편리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후에 지방도시에 거의 갇혀 살다시피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워싱턴 대시 등도 다닐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매력적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1위를 했는 모양인데 또 그러면서도 주거 비용이 한 달에 1,000불이 안 되니까 이건 물론 평균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느냐 또 내가 다운페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한 달 몰기지 페이먼트가 다르겠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1,000불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천국 1위에 꼽히는 건 그러면 해리스버그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은퇴한 후에 한인사회와 또 완전히 고립된다면 이 또한 고려해봐야 하는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해리스버그에는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마켓은 H바트 같은 대형 마켓이 해리스버그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니까 화동 마켓 또 아시안 마켓 등 소형 한인 마켓은 충분히 있고 또 해리스버그 한인 제1장로교회 등 교회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종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한인 네트워크가 조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퇴 천국 1위,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를 알아봤고요. 은퇴 천국 2위는 역시 펜실베니아의 레딩이라는 곳이 선정됐습니다. 인구 42만 6천9백명, 65세 이상 인구 17.1%, 몰기지 중간값 한 달에 972달러, 아파트 렌트비 중간값 한 달에 985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레딩은 지난해 12에서 2위로 급상승했다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레딩은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6위를 차지하면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의료 환경 중요하죠. 필라델피아에서 차로 9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인근 대도시의 의료 및 문화 혜택을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커뮤니티와 저렴한 물가가 은퇴 시니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천국 3위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3위부터 7위까지는 좀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3위는 펜실베니아주 랭케스터라는 지역이고요. 65세 이상 인구비율 18% 몰기지 월 페이먼트 중간값 1000달러 아파트 렌트비 평균 1114달러였습니다. 4위는 역시 펜실베니아주 스트랜턴이라는 곳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 19.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스크랜턴은 특히 주거 비용이 다른 곳보다 더 쌉니다. 몰기지 평균을 한 달에 783달러 아파트 월 렌트비는 834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은퇴 천국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또 역시 펜실베니아주인데요. 앨런타운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 18% 몰기지 평균은 1038달러 아파트 렌트비는 1141달러입니다. 그리고 6위는 뉴욕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이 은퇴 천국 6위에 선정됐다는 점은 조금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도시가 무슨 은퇴 천국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US 뉴스는 분명히 뉴욕을 6위로 선정한 건 맞습니다. 제가 몇 번 다시 재검토해보고 재검토해보고 했는데 분명히 6위로 선정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평균 주거비도 US 뉴스는 공개를 했는데요. 뉴욕의 어느 지역 어떤 형태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달 모기지 평균은 1762달러 다른 곳보다는 비싸기는 하죠. 가장 싼 곳보다는 천불 정도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좀 이 정도면 싼 거예요. 한 달 모기지 페이먼 평균 1762달러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1574달러로 발표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도시보다는 확실히 비싼 건 맞지만 뉴욕에서 그 정도 가격으로 어떤 주거지에서 살 수 있는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미주수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일단 뉴욕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서 US 뉴스가 설명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뉴욕에는 좋은 식당들도 많고 센츄얼 팍에서 산책이나 조깅하기도 좋고 또 뮤지엄 같은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최고다라는 점을 들어서 은퇴 천국 6위로 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은퇴도시라고 하면 무조건 조용하고 자연친화적이고 그런 생각만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사실 은퇴한 사람이나 특히 고령자의 경우라도 너무 도심주의와 떨어져 있으면 점점 더 사회와 격리되는 경향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뉴욕이나 이번에 순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LA나 은퇴 지역으로 사실은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보면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그런지 뉴욕은 지난해 14위에서 올해는 6위로 뛰어올랐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뉴욕이 6위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7위를 보겠습니다. 7위는 다시 펜실베니아주로 가서요. 요ー크라는 곳이 선정됐습니다. 요ー크는 65세 이상 인구 17.5% 모기지 페이먼트 965달러 아파트 렌트비 평균 1025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가 선정됐습니다. 전체 인구는 55만명인데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8% 모기지 중간값 1000달러 아파트 렌트비 중간값 1114달러입니다.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시니어들의 선호도 부문에서는 매년 상위에 오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기 휴양지이기도 한 이곳은 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23마일에 달하는 그 백사장이 환상적인데요. 이곳에서 산책과 수영, 일광욕 등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햇빛도 좀 많이 쐬야 되거든요. 일광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타민 D, 플러스 알파, 면역력 강화, 일광욕을 할 수 있다는 것, 항상 맑은 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가깝게, 좋은 날씨에.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데이토나 비치 이곳이 시니어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은퇴자를 위한 세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로리다주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개인 인컴 텍스가 없는 걸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펜션에 대한 텍스도 없고요. 4, 1, K나 IRA에 대한 텍스도 없기 때문에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은퇴 천국 도시 9위를 보겠습니다. 9위는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이 선정됐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도시의 이름은 영스타운입니다만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은 무려 21.2%로 탑10에 오른 도시 가운데 시니어 비율이 가장 많은 도시로 조자됐습니다. 그런데 동네 이름은 뭐요? 영스타운이요. 모기지 중간값 653달러. 굉장히 싸죠? 모기지 한 달 653달러. 매우 낮고 아파트 렌트비 중간값 706달러로. 역시 가장 낮습니다. 영스타운은 집값과 주거비 그리고 생활비 등 물가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저렴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또 5천 에이커가 넘는 그 밀크릭 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밀크릭 메트로 파크에는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어져 있고 등산로도 있고 우리 한인분들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뭐 아주 어려운 그런 등반 말고 등반 말고 산책 같은 등산. 이런 잘 되어 있고요. 등산로가. 그리고 골프코스도 있고 그곳에 호수도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시니어들의 영화 생활을 즐기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공원 내에 골프장에 있는데 그 골프장에서는 시니어 할인 혜택도 매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또 조금만 나가면 다운타운이 있는데요. 또 다운타운에는 맛집과 갤러리들이 질비해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9위 영스타운 선정됐고요. 자 그리고 10위 펜실베니아주 역시 또 꼈네요. 펜실베니아주 피트버그입니다. 이곳은 유명한 도시죠. 65세 이상 인구 20% 몰기지 평균 870달러 아파트 렌트비 평균 892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위는 미시간주에 있는 앤아버가 선정됐습니다. 앤아버 미시간주립대학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자 이곳의 인구는 37만명 65세 이상 인구는 14.1%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곳은 또 대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기지 중간값 1123달러 아파트 렌트비 중간값 1218달러입니다. 자 이 앤아버라는 도시의 최대 장점은 여느 칼리지타운처럼 대학 측이 1년 내내 스포츠 경기라든지 음악 공연 같은 다양한 문화 공연을 커뮤니티에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US 뉴스가 선정한 전국 최고 종합병원 1위인 미시간 대학병원이 위치해 있어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이곳의 최대 장점입니다. 젊은 대학생 친구들하고 어울려 사는 것도 괜찮죠.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친구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놀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인데 물론 이 은퇴하신 분들이 같은 앤아버라는 도시에 산다 하더라도 이 젊은 층들이 몰려 사는 곳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또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이 앤아버의 학교 가까운 곳에 중점적으로 있고요. 또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같은 앤아버라 하더라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살기 좋다라는 것이죠. 이 앤아버는 이번 조사에서 주민 행복지수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US 뉴스가 선정한 은퇴의 천국 1위부터 11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런 조사가 철저하게 일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우리 한인들을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면 분명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한인 시니어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제생활을 마감하고 은퇴를 계획할 때 주로 고려하는 부분이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는 따뜻한 날씨, 자연경관, 예를 들어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이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을 선호할 것이고요. 또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가 가까운 곳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바다보다는 산입니다. 바다는 습기도 많이 끼고요. 저도 바다에 20년 가까이 사는데 바다에 가까이 있으면 습기도 많이 차고 그래서 오히려 좀 건조한 곳이 나이 드신 분들은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바닷가에 살다가 건조한 텍사스 또는 네바다 이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자극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상쾌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유를 몰랐는데 보니까 건조해서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계실 때 늘 관절 같은 게 쑤셔서 그냥 아파도 매일 아프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라스베가스나 텍사스 쪽에 여행을 잠시 갔다가 그곳에서 하루 이틀 자고 일어나면서 그 아픈 걸 까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안 아프지? 라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 건조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바다보다는 산 쪽이 좋습니다. 가깝게 하이킹이나 산책이나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있는 산 자, 여하튼 다시 원래 하던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이나 바다, 자연경관을 중요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집에서 산이나 바다가 보이는 그런 것을 좋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물가가 비싸지 않은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정부 세금이 없는 것을 우선순위에 넣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이죠.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지 등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입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게 1위일 수 있고 저게 1위일 수 있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날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라면 미국 내 따뜻한 날씨와 자연을 만끽할 곳은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그리고 이곳 캘리포니아주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뭐 네바다도 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바다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건조하고 그래서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추운 것보다는 아예 그냥 너무 덥더라도 더운 걸 선택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네바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두 달? 많이 보면 석 달. 여름에 너무 뜨겁잖아요. 한여름에 너무 뜨겁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1년에 한 석 달 좀 힘들고 나머지는 행복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플로리다주는 특히 주정부 세금이 없고 날씨가 따뜻할 뿐더러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국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은퇴지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바닷가인지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습도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플로리다주는 태풍,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1년에 몇 번씩 온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연중 대부분의 날씨가 좋기는 합니다만 1년에 몇 번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오면 가끔 뭐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기도 하는 그런 곳이 또 플로리다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 플로리다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정부 세금도 없고 또 물가도 비교적 저렴하고 또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역시 아시는 대로 날씨가 따뜻하고 특히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마켓 등이 곳곳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입니다만 단점, 물가와 세금이 비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개인의 경제력과 취향에 따라서 은퇴 선호지가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한국 한인 시니어들이 고려해 볼 만한 사항 그런 은퇴지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풀어놨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은퇴를 하면 싼 물가와 낮은 세금은 기본이고 그 외에 따뜻한 날씨, 문화생활 또는 골프 환경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좀 짧게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이거는 개인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필수 고려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한인들은 미국 내 어느 곳이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어차피 엉망이다. 그러니까 미국 내 아주 뭐 한인타운의 그 아파트에 살면서 가깝게 5분, 10분 내에 갈 수 있는 우리 한국 의사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어차피 아니라면 어차피 미국 의료 시스템은 엉망이니까 한국으로 여기민을 고려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가면 병원들 얼마나 친절해요. 그냥 친절하고 특히 100% 한국말로 할 수 있고 또 요즘은요 한국말이 좀 서투른 미국에서 오래 사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영어 잘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한국말로 의사들하고 다 통하고 서비스 친절하고 병원이 마치 무슨 서비스직처럼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 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한국에서 받기 위해서 나는 그냥 한국으로 여기민 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한국으로 여기민을 갔다가 생각만큼 적응이 안 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소위 재여기민도 많은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민해서 역이민 그리고 다시 또 재여기민을 할 정도로 은퇴 후에 삶을 쾌적하게 지낼 곳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인 모양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지역을 그저 따라하기보다는요 내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나의 기준으로 우선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나의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은퇴지를 찾는 게 바로 모범 답안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 열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1위가 10위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10위로 말씀드린 게 어떤 분들한테는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선호도에 따라 또 나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펼쳐드린 것 중에서 한번 생각하시고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